세하게라도 곱고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. 또 상단 당첨을 주게되면. 야 이거 파우드로 가서 성공했습니다. 야 놀라운 실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야 이 공 정말 어려웠는데. 정말 패기가 넘치는 샷이죠. 여기서 파고 들어가면서. 다시 한번 돌아와서. 예술구가 나옵니다 한 번에. 이런 거 한번 들어가면 정말 신나죠. 그렇죠. 근데 그 신났을 때 또 실수수트 나와요. 지금 상당히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. 이렇게 실수가 한 번씩 나오죠. 예 흥분하는군요.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세트가 끝나게 되면. 이 배치가 정말 머릿속에 많이 남을 거거든요. 네. 이 5개. 이어쮤. 기본으로 쪽이 includes 비밀되지 않은 곳